성동구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장애인과 어르신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합니다. 지원 분야는 총 5개로 전기시설 점검과 노후 부품 교체, 가스시설 점검, CO경보기 설치, 보일러 점검, 금속 플렉시블 호스 교체 등입니다. 올해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장애인과 어르신,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성동구는 이달 28일까지 17개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가구를 접수해 올해 말까지 분야별 방문 점검과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